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확인을 해보시면 약부합권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의 하락세에 비해서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0.05% 하락하면서 2,43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이렇게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689억 원, 262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부터 강달러 기조가 다시금 시작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매물을 좀 추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34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0.61% 하락하면서 808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이렇게 2,350선에 순 매수세 보이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573억 원, 1,63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좀 염려를 했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길 바라는 지금 마음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만나봤던 업종 중에 하나죠. 바로 애플페이 관련 주 오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 주 최근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전략을 가져갈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우리 시장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안 빠지죠. 아침보다 종목들 낙폭이 점점 커지는 섹터가 있는데 바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는 저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2차전지가 저렇게 빠지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가는 업종이 생겨야 되는데 있죠. 뭐가 움직이냐면 건설주 가고요. 보험주 가고요. 두산그룹 주 가고요. 기계주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움직이면서 자동차 부품주 강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룹 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빠져주면서 그거를 순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2차전지 빠지면서 다 같이 빠지면 억울하기도 억울하죠. 2차전지는 바닥에서 1500%, 2000% 올라갔는데 거의. 거의 2000% 가까이, 20배 가까이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LNF 봐봐요. 에코프로비엔 봐봐요. 3년 전 바닥에서 다들 1000%씩은 올라갔죠. 10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꼴랑 5%, 10%, 20%도 안 빠졌는데 걔네들 빠진다고 다른 애들 올라가지도 않은 애들이 똑같이 5%, 10% 빠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000% 올라간 애들은 10% 빠지든 20% 빠지는 관심이 없고 걔네들이 빠져주면서 왜냐하면 걔네들도 시가총이 또 크잖아요. 바닥에서 10배가 올라갔으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만큼 조정을 받아주면서 다른 게 움직여주면서 지수를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가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계속 좋아요. 일단은 차별화 및 순환매 시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많이 올라갔던 코스모학이라든지 코스모... 이거 이제 조만간 14일 날에서 원자재법, 유럽에서 발의하는 그게 나오게 되면 14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제가 어제도 신의 한수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고 14일 날에 원자재법 뭔가 나올 텐데 그거에 나온다고... 그거 호재죠. 호재인데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떠들어댔을 거고. 그럼 그게 가겠어요? 그거 전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바로 저런 거거든요. 아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모두가 그거를 기대하고 있으면 뒤통수를 쳐주는 게 주시장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몰랐다. 그런 호재가 있는지를 몰랐다 그러면 아마 계속 갔을 겁니다. 아니면 그 호재가 내년에 발표가 될 거면 내년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14일 날이니까 그 전에 한번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끝난 거냐? 아니요. 끝난 건 아니에요. 흔들면 또 올라갈 겁니다. 왜 올라가려면 그래야 개인들이 안심을 하고 역시 주식은 흔들려도 갖고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이제 안심을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2차 전지 흔들려도 가만히 갖고 갈 겁니다. 꼭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자연과 관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은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놓고 갑자기 뜨겁게 뜨거운 물에 두면 개구리가 어떻게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도망가요. 너무 뜨거우면 들어가자마자 익지만 그게 아니고 한 조금 뜨겁게 만들어 놓으면 한 50도 60도를 끄면은 뭐 익기 전에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서서히 불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냥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감지를 못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개구리인 거예요. 비커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유험한 거를 감지를 못하도록 불을 서서히 올리면서 민감하지 못하도록 둔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흔들었다가 또 조만간 또 올라갈 겁니다. 봐봐요. 또 2차 전지 또 움직이지.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래도 왔다 갔다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는 손절을 안 해요. 내려오면 더 사기만 하지. 그러다 어떻게 된 건 바닥에서 10배 올라갔죠? 10배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 10배 올라가면 10배 떨어지고 20배 올라가면 20배 떨어지는 거고. 원래 주식은 그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늘린다고 지금 인공지능들, 메타버스 등이 늘리는데 반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인 게 보험주. 보험주서부터 해서 건설주.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엘전자도 정거점을 돌파했고. IT 섹터의 흐름들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의 흐름들은 여전히 괜찮아서 지수도 크게 빠진 흐름은 아니고. 그래서 지수가 버텨줍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면. 아까 코스피를 봤지만 2차 전지가 최근에서 이 시장을 떠받쳤기 때문에 쟤네들이 강하게 흔들리거든요. 지금 8%짜리, 5%짜리, 6%짜리가 많이 보이는데 저렇게 강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코스피가 마이너스 0.1%까지는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도 봐야죠. 저기 뭐냐. 많이 떨어지는 거. 코스모 화합. 보면 이렇게 8.9%.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웰크론 한택, 그리고 PNT, 후성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떨어지고. 삼성 SDI, 이런 애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척을 하지만. 하나손해보험, 보험주. 얘는 상승장이죠. 폭등이죠. 전국도 좀 돌파. 그리고 건설주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진짜 안 움직였던 앤데 하도 바닥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죠. 순환매. 그리고 DB손해보험. 아까 하나손해보험도 강했지만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강하죠. 그리고 에너지벅스도 이제 좀 움직이네요. 이런 애들, 테마주들. 테마주는 얘만 강한 건 아니고. 지금 강한 애들은 따로 있어요. 어제 더존비존 같은 패턴들. 이렇게 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는. 최근 바닥에서 급등을 하는.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지만 풍산. 또 고점을 또 돌파했네요. 가는 거 계속 가요. 그래서 두산에너지, 에너빌리티.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어제까지 서현, 이화가 강행했다면 오늘은 화, 신 등등. 폭등한 애들은 잘 폭등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견고한데 차별화 장세. 차별화 장세.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끝나려면 2차 전지가 좀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흡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저렇게 흔들려주면서 다른 종목들이 순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와 순환매가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세를 미국 시장이 좀 가져주고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는 2,400을 지지하고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애들은 움직이는 애들은 다시 움직이게 될 거고 고점이 떠는 애들은 흔들렸다가 또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장은 좋은데 하필이면 최고점에 샀다가 손절하고 또 고점에서 샀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손절하고 또 고점에 또 들어갔더니 또 내려올 때 또 손절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간다 그러니까 막 쫓아갔다가 그런 이런 거죠. 뭐 그냥 좀 뭐 코스모아 같은 거 아니면 화신 같은 거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샀는데 내일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또 날아가니까 또 간다 그러니까 또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아니면 코스모아학도 마찬가지. 대부분은 이렇게 매매를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상승장에서도 깡총 차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산 거예요. 어제 사고 더 떨어진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4만 원에서 손절을 해요. 그러니까 4만 원에서 또 6만 원 갑니다. 간다 6만 원 또 샀더니 또 다시 4만 원 내려가서 또 손절해요. 또 6만 원 또 가니까 또 6만 원 또 사니까. 그러니까 6만 원에 사고 4만 원에 손절하고 6만 원에 가고 4만 원에 손절하면 20%씩 맨날 깨먹는 방법이죠.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떨어질 때마다 대충 6만 원이면은 마이너스 한 4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40%씩 맨날 깨먹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만 피하면은 저는 괜찮은 장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흔들리면은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산도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건설주도 지금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기계주, 보험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지금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여버리니까 다른 섹터들은 좀 재미가 없는.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질 않았고요. 유럽 시장도 오히려 거꾸로 반등을 줬고 그래서 이 시장은 급락하려고 떨어지려고 하는 흐름은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B급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해도 가는 걸 타야 돼요. 가는 걸 타야 되고. 가는 걸 타든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선점에서 들어가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려면 지수가 3,400, 3,500, 4,000 이렇게 가면은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발가락으로 엔터쳐도 수익 난다 이러다 그러잖아요. 그런 장이 올라가면 지수 4,000, 4,500, 코스피 5,000 가면 됩니다. 그럼 누가 수익 못 내겠어요. 그렇죠?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수익 못 내? 당연하죠. 지수 5,000 가면 누가 수익 못 냅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도 그냥. 지금 한가 가고 있는 거 사도 수익 나겠다. 그런데 그런 장은 아니고 B급 상승장. 지수가 어느 정도 목표치는 큰데 이 타이밍에서 무슨 종목으로 더 좋은 비중과 같은 종목으로 수익을 낼 건가? 더 좋은 비중이 지금 일주일 만에 46%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있는 바닥 종목을 잡든가 아니면 떠 있는 패턴줄을 들어가더라도 강한 쪽을 뭘 할 건가? 그런데 아직 2,400을 지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 2,500을 돌파한 흐름은 아니니까 그거를 그냥 준비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그런 강연회죠. 1월 달에도 시장이 많이 좋아졌다. 이제 여러분들이 깨져 있는 계좌 50%, 60% 깨진 게 수익으로 돌거나 혹은 1, 20%로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공개 방송에서 많이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전문가인이 진짜로 많이 손실이 줄어들었고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손실이 많이 줄어서 희망이 보입니다. 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면 3월 12일 날 강연회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드릴 텐데 그러면 지수가 2,500을 돌파하면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들이 막 올라가겠죠. 그거를 준비하는 강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토요일 1시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 하는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것 바로 이 2차 전지주의 소폭의 조정인데요. 최근에 해당 업종들 정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갑자기 하락하면서 염려가 좀 되실 텐데요. 그래도 지금 확인해보시면 테마주의 흐름도 괜찮고 지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도 어떤 업종이 조금 더 강력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는 잠시 후에 저희 방송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에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씀과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폭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진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애플페이 관련주를 만나볼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은 바로 KG 이니시스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는 저희가 매수과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역시나 바닥형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시즌에는 정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공략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20일 날하고 27일 사이, 다 다음 주죠.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진짜로 들어온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이슈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움직여줄 건데,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이쪽은 애플페이로 이슈가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이슈가 되는 종목인데, 차트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차 전지가 시장을 약간 혼잡하게 만들어놨는데, 급락은 아니에요. 지수가 많이 빠지는 않는데, 2차 전지가 빠지면서 메타버스하고 인공지능하고 얘네들을 같이 흔들어 놓죠. 기존에 먼저 강했던 섹터들을 흔들어 놓고,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애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외받았던 움직임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일 때에서는 바닥에서 그 섹터 내에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다다음주에서 20날부터 27일 날에서 우리나라에 애플페이가 들어온다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서 한번 KG 이니시스 한번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차트 모양이 다시 좋아져서 다시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어떤 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는 그 말씀과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그럼 저희는요, 지난주부터 만나보셨던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봤던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맥스트 만나봤는데요. 15,550원의 매수가에서 4.6%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는 자이언트 스텝 23,0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아직은 흐름이 상승의 장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본 롯데 정밀화학 59,900원에서 만나봤고요. 금요일에는 컴투스 6만 7,900원에서 3%가 넘는 수익률 당당하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부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만나본 종목 바로 월요일에는 단할 만나봤고요. 화요일에는 한국정보통신 15,35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바로 어제 컴투스 6만 9,400원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618.9%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어제는 게임 관련 주 컴투스를 만나봤는데, 지금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메타버스가 빠지면서 같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좋아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10% 이상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아요. 오히려 떠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10%에서 30%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면 또 고점이 있는 종목은 그 정도 빠지면 장이 좋아서 한 30% 빠진다? 그냥 잡아 들어가면 바로 1, 20%는 바로 올라옵니다. 지금 보면은 코스모학 지금 11%, 12% 빠지죠. 나머지들도 솔브레인 4% 빠지고, 후성 4% 빠지고, PNT 5% 빠지고, 포스코케미칼 7% 빠지고 그러는데, 글쎄요. 30%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한 2, 30% 정도 빠지면 잡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데 많이 빠지면 또 잡아 들어가면 또 1, 20%는 바로 또 움직이는. 장이 좋아서 그래. 장이 강해서 바닥에서 1,000%, 10배, 10배가 올라갔으니까 고점에서 2, 30%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나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또 강하게 또 갑자기 또 급등을 합니다. 이건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인 거고 강세장,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컴투스 같은 거, 지금 보면은 자차트를 보면은 얘는 바닥에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틀려요.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것과 지금 2018년도서부터 해서 4년 동안 빠지고 그리고 1년 동안 맨날 빠졌던 종목과는 상황이 틀린 겁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컴투스 홀딩스도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간 지금 저점이 몇 년도에요? 기준 저점입니까? 하여튼 10년 넘도록 10년 넘도록의 저점이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얘네들이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요. 빠져봤자 많이 빠져봐야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안쪽에서 빠지다 말 것 같은데 코스모 화학이든 코스모신 소재든 이런 애들은 왜 고점에서 7%, 6% 빠지는 거냐면 이건 적게 빠지는 거예요. 바닥에서 지금 2020년도 그때서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2200% 갔습니다. 2200% 갔으면 200% 정도 빠져도 되잖아요. 300% 빠지면 어때요? 1000%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락은 100%가 다기 때문에 2000% 올라갔다면 2000% 빠지지는 않습니다. 말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고통은 그렇다. 그러니까 2000% 올라가면 떨어지면 한 500% 빠지는 고통은 올 겁니다. 2000% 올라가고 2000% 빠지는 고통은 안 와요. 그리고 2000% 올라가면 100% 빠지면 0원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느낌적으로는 100%, 200%, 500% 빠지는 느낌이겠지만 또 많이 빠지면 또 많이 반등 주고 그러는 거니까 이쪽 애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는 거고 다시 컴투스레기 넘어가면 얘네들은 올라간 것도 없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지금 시장 흔들면서 메타버스, 인공지능 그다음에 저기 뭐냐 일부 종목들을 흔들면서 2차전지 흔들면서 같이 지금 흘러내리는 건데 또 흔들면 또다시 또 얘네들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엊그저께서는 수익 달성이 됐던 종목인데 어제 다시 추천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는 6. 몇 프로인가 수익이 났다가 다시 밀리는 그래서 절반을 팔았다면 땡큐죠. 그렇죠? 저번에 3월 3일 날인가 추천하고 나서 수익이 났으면 절반을 팔라고 그랬죠. 욕심이 없으면 95%를 팔라고 그랬고 욕심이 더 없으면 99.5%를 파세요. 0.5%만 남겨놓고 그리고 지금 내려오면 언제부터 살까 고민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번 조금씩 사볼까? 왜냐면 95%를 팔았거나 99.8%를 팔았으면 현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조금 사고 내일도 조금 사고 모레도 조금 사고 사다 사다 보면 한 10% 정도 내려오면 뭐 하겠어요? 또다시 10% 급등이 나오지 이게 어딜 떨어집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 장은 되게 재밌는 장이고 그냥 막 무턱대고 욕심을 가지고 저기 고점에 있는 거 코스모학 들어갔다가 지금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10% 깨졌는데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머리 아플 거고 뭐 그런 장인데 장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거나 저점 매수가 돼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오늘 흔들린 거는 뭐 며칠 뒤에 또 다시 반도 주겠죠? 자 그러면은 급등병 중간 종목 3개를 체크를 해드릴 건데 오늘 다시 고점을 돌파한 풍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풍산 제가 그거 계속 넘어갈 것 같다. 장이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또 한글이 또 안 먹네요. 벌써부터 안 먹으면 큰일인데 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쓰겠습니다. 풍 자 아무것도 안 먹히는 이 느낌은 저희가 지금 표적 종목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잠시 지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는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각 지수 상황 좀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어서 하락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29%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란불을 켜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수 잘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순환매 보여지면서 이렇게 좀 특별한 종목들, 힘을 내주는 종목들을 다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요. 저희가 바로 이 애플페이 관련주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주 흐름이 아주 좋았는데 애플페이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 바닥주에 있는 종목들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페이 관련주 케이지 이니시스 오늘은 흐름이 어떠할지 메스카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태까지 좀 급등 강력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오늘 흐름이 어떤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이 됩니다. 자, 풍산 보겠습니다. 풍산, 고점을 돌파를 했죠. 2만 6,100원을 추천되었는데 50%를 넘었어요, 지금 수익률이 오늘 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대충 한 50, 이게 되게 웃긴 게 50%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1.5배의 수익률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가 올라가면 단순히 산수예요. 만 원짜리 종목을 샀는데 그게 100% 수익이 나서 2만 원이 되면 만 원의 10%는 천 원이죠. 근데 2만 원의 10%는 2천 원이죠. 그래서 10%가 올라가면 따블이 되는 거예요. 20%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정도 수익이 나면 10% 수익이 나면 20% 수익이 나고 상한가를 먹으면 60%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50%가 이제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1% 올라가면 1.5%, 3% 올라가면 한 7% 이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한 5% 정도의 수준 이런 식으로 이제 곱절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바닥 중목으로 계속 수익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50%를 돌파하면서부터의 수익률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50%까지 참고 가져가는 게 어려웠던 거지 50%에서 100%가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시속 30km 가는 느낌에 천천히죠. 그렇죠? 30km 가는 느낌으로 가다가 50%가 넘어가면 시속 60km로 움직이는 느낌이 나고 그다음에 100%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시속 200km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옵니다.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30km에서 60km, 60km도 두 배거든요. 그런데 200km로 가는 느낌으로는 안 되니까요. 종목들이 그래요. 그래서 바닥에서 산 게 왜 그게 큰 수익이 나냐면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아학도 만약에 2만 원대에 샀다. 코스모신 소재 바닥에서 1만 원대에 샀다. 8천 원대에 샀다. 그리고 LNF 2만 원대에 샀다. 지금 28만 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사면 그게 10% 올라가면 1000%니까 100%씩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미 1000%가 넘었어요. 2000%면 10% 올라가면 200%씩 수익이 나는 겁니다. 20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10%만 올라가도 나는 원금은 이만큼인데 이미 원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1억짜리 넣어놨던 게 20억이 된 거예요. 20억에 뭐 되는 거예요? 10%만 움직이면 2억이 수익이 나니까 나는 원금 1억 넣어놨는데 2억, 20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산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산도 이제 50%를 간 넘었는데 이거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거든요. 그러면 비중을 작게 넘은 사람들은 이게 계속 흔들려도 또 올라가 흔들려도 또 올라가 그러면 이제는 수익이 여러분들 복리 개념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마치 이자가 복리 개념으로 복리는 처음에서는 1년에서 5년 차에서는 복리 개념으로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복리 개념은 여러분들 돈을 한 5천만 원을 부어놨는데 복리 개념은 한 100년 지나 쳐봐요. 그러면 엄청 돈 많이 나오는 거예요. 50년만 돼도 돈 무지하게 붙어요. 복리이기 때문에. 원금은 이만큼인데 이게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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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처럼 불었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커졌는데 거기서도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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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복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식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의 수익이 붙는 거기 때문에 50% 이상에서 수익이 나는 건 금방 70% 되고 수익이 금방 또 80% 올라가고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안 팔아요. 맨날 사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건진 사람들은 오징어 대리를 남겨놓은 사람들 얘기한 겁니다.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가지고 있다면 다른 거 들어갈 거 뭐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맨날 사고 있는데 그냥 오징어 대리 남겨놔요. 그냥 계속 100% 가든 200% 가든 300% 가든 가게가 가겠죠. 빨리 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수 페타시스인데 이거는 이제 추천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11월 21일 날 그리고 28일 날에도 또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수 페타시스. 이게 이제 PCB 관련주의이면서 이제 그런 쪽인데 이게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게 채 GPT 관련주로 해서 인공지능 섹터로 엮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던 건데요. 거래량들은 실렸고 시장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차트가 우상향의 정배월의 강한 흐름으로 바뀌었죠. 하락장이거나 아니면 완연한 박스권장이면 이미 여기를 돌파를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얼른 내려와서 6천 원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장이 강하다라는 게 이런 거에 보이시는 거야. 올라갔죠. 조정받았죠. 마무리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폭등장세. 그러니까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랠리를 펼칠 거예요. 코스모 화학처럼 코스모 신소재처럼. 왜 그렇게 보느냐. 그냥 차트들이 종목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8,500원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혹은 8,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갖고 가면. 어차피 작년 11월 달에 여기서 출연했던 거라 수익은 많이 났어요. 68%.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이거 이제 수익률 48% 났다고 그때 자라겠는데 벌써 지금 68%예요. 67.4%. 67.4% 올라왔는데 이것도 곧 좀 돌파하면 또 금방 80%, 금방 100% 수익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다. 장이 좋기 때문에 80%, 90%, 100% 수익이 난다. 그런데 이걸 그래서 따라가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저는 떠 있는 종목 되게 싫어해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서 이렇게 오징어 다리가 아주 그냥 뿌러 터질 정도로 대왕 오징어 다리만하게 커지도록 내비로 두면 특히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이 나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다른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일부 팔아먹고 나머지들은 계속 가져가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비전을 제가 설명해드리죠. 그러니까 바닥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바닥에 있다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게 종목이 이게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게 왜 안 가나 이게 정말 가긴 가는 건가. 뭐 회사가 돌아가기는 하나 적장가. 뭐 이렇게 고민 고민하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필받고 따다다다다 올라가니까 일주일 만에 46%. 그러다 50% 가면 어느새 70%가 있고 70% 가면 금방 100%가 있고 100% 가면 거기가 또 고비인데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또 150% 가고. 그런데 우리가 뭐 150% 먹으려고 꼭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30이든 50%든 수익 나면 많이 많이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욕심을 가져가면 바닥주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주는데. 이스페타시스도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작년 11월 달에 여기. 작년 11월 달에 여기 12월 달이고 여기가 11월 달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주길래. 그래서 얘기했던 건데 돌파도 됐고 차트가 강해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 이런 차트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 보겠는데요. 이거는 되게 약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서정제 되게 약했죠? 그러니까 더 좋은 비전처럼 이것도 살아있는 건가 회사가 돌아가긴 하나. 이게 공장은 움직이나 판매는 되는 건가. 그 정도로 지금 회사가 망한 것처럼 맨날 떨어졌는데 서정제 회장이 이제 복귀한다는 소식 때문에 갑자기. 그러니까 얘도 주식이라서 반등을 준 겁니다. 그리고 반등을 줄 때 보면 시그널은 항상 거래 없이 올라가는 거는 없어요. 거래가 이렇게 실려야 돼요. 거래가 실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서 반등을 주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겠죠. 그럼 조정받으면 일로 떨어집니까? 6만 원 다시 5만 원 그렇게는 안 떨어져요. 한 번 들어오면 조정받고. 이게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라는 시그널이 뜬 거예요. 하락 트렌드를 벗겼고 조정을 이제 받으면 또 올라가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강하게 이렇게 틀 건가는 그거는 모르겠고. 아마 이렇게 박스권을 주든 행보를 하든 그래서 아마 올 겨울 정도에서는 내년 초까지 다음 해 겨울에서는 이쪽 제약바이오주도가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미리 모양을 잡는 얘가 대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제약주는 주식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저쪽에 있는 2차 전지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첫 GPT가 강하고 뭐 인공지능이 강하고 물론 오늘 다 빠지지만 그쪽이 강하지만 그게 뭐 맨날 강하겠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 또 타순을 또 줘야 되니까 그 타순이 이런 제약주가 내년에서는 강하게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어요. 벌써 바닥에서도 꽤 갔죠. 바닥에서도 최 바닥에서는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5만 원짜리 50%는 40% 올라왔겠네요. 바닥 대비. 바닥 대비. 잘 안 보이네. 하여튼 뭐 40% 가까이는 올라왔고 5만 6천 원짜리가. 아니네 50% 가까이 올라왔네 이러면. 8만 원 올라왔으니까. 53%나 올라왔네. 바닥 대비는 53%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추천하고 나서 수익이 한 번 났다가 여기 다시 빠졌죠.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대충 아까보다 좀 더 올라와서 한 번 30% 넘었을 거예요. 지금은 32.9% 뭐 저 정도. 지금 수익이 나있는데 분할 매도를 했다가 조정 시에 다시 사세요. 그게 좀 더 안전하겠죠. 분할 매도를 했다가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데 얘의 단점은 이런 이슈가 아니고서는 꼼짝을 안 해요. 되게 지루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이 커서 그래요. 오늘 어제 그저께 강한 이유는 지수가 빡사건에 가둬지면서 2차전지가 조금씩 조금씩 흔들림이 좀 보였잖아요. 일부만 강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순환매 역할로 지수주로 얘가 역할을 한 겁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얘는 코스닥이잖아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총이 크다 보니까 지수를 장난치는데 쓰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라고 그래요. 제약주가 강한 게 아니고 지수 관련주를 건드려서 지수는 안 빠지게끔 그렇게 장난을 치기 위한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느릴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빨리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팔고 나중에 조정받을 때 다시 사고 그렇게 해서 느린 종목을 원하면 이것도 그렇게 매매를 하기에는 괜찮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는 오늘의 표욕 종목 KG 이니시스인가요? 모빌리언스죠. 모빌리언스도 4%대 강세고 KG 이니시스 4%대 강세인데 둘 다 같은 회사죠. 같은 회사. KG 이니시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이뻐요.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한번 추천했었는데 그때는 쫙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는 거고 눌렀다가 갭을 다 빼꼈죠.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걸리니까 다시 차트가 이뻐지죠. 차트 보면 바닥에 있고 얘만 그런 게 아니고 KG 모빌리언스도 똑같이 생겼고 KG 모빌리언스도 똑같이 생겼고 둘 다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 떠있다 그러면 저는 추천 안 해요. 이렇게 떠 있으면. 바닥에 있고 차트도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건데 오늘 시장에서 다 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아요. 어제도 1,100개가 넘었죠. 1,200개인가 코스닥이. 오늘도 1,100개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10개 중에 8, 9개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두 개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종목은 그날 일단은 강하다라는 뜻이니까 쉽게는 안 빠질 거고 그래서 KG 이니시스 이거보다 싸게 사면 좋은데 그냥 이런 위치에서 이런 가격에서는 물려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40%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꼴랑 4% 올라간 건데 그래서 1만 3,710원 그냥 물리세요. 그냥 물렸다가 흔들리면 더 사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물릴까 봐 흔들릴까 봐 못 사죠. 그럼 내려올 때 사세요. 내려올 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려도 저는 장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려도 시간이 때가 되면 이게 알아서 고점을 돌파하고 1만 5천 원 가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좀 내려와라 내려와라 해도 안 내려와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움직이냐면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게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사는 안 잡으면 되는데 꼭 그때 가서 잡아요. 왜 잡냐고 물어보면 애플페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누가 추천했더니 움직입니다. 방송에서 지금 애플페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래서 샀어요. 나중에서 꼭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바닥에서 안 사고 꼭 올라간 다음에 뉴스 나오면 삽니까? 뉴스 나오면 고점에서는 팔아야지.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고 고점에서 날아다니면 팔아야 되는 거고요. 바닥에 있었을 때에서는 저점에서 하면 되는데 물리금 더 싸게 사면 좋죠. 13,000원, 13,200원, 12,500원 사면 좋았는데 안 내려오면 뭐 놓쳐야지 뭘.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에도 그렇게 비싼 자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물려도 뭐 어때요. 다시 조정받으면 어차피 올라갈 장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런 바닥주들은 어쨌든 20일부터 애플페이 이슈라고 그러는데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빠질 자리도 안 보여서 오늘 케이지 이니시스라는 표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표혁 종목 케이지 이니시스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인 만큼 시간이 좀 지나면 고점 분명히 돌파의 종목이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략하시면 좋을 포인트로 매수가 13,71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씀과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체에 수입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노터스입니다. 지금 노터스, 제약 바이오 관련주의자 이 HLB의 계열사로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전고점을 뚫고 우리 매수가 5,200원까지 돌파해 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좀 높으십니다. 50% 보유하고 계신다 하시는데 지금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비중이 높으신 건 높으신 거고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살생부가 나왔더라고요. 2023년도 상장 폐지 유의 종목들 이렇게 해서 쭉 60개 정도가 나왔는데 노터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생부 당연히 없죠. 신용 들어간다는 관리 종목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신용 안 들어가게 돼 있는 애들은 회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신용이 들어가다 있다는 얘기는 증권사에서 얘를 안전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실적은 보나마나 나쁠 거 없을 것 같고 근데 차트는 무슨 상장 폐지 되는 것처럼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고생고생고생하다가 이렇게 살생부 타이밍이 지나면 3월달, 4월달에 지나면 이렇게 바닥에 쑤셔박혀있던 상악이 생겼던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라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바닥에 있는 종목들 실려가는 애들이 실려가면 뭐가 실려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애들이 실려가는 애들이 실려가면 남아있는 애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급등하는 아까 더 좀비존처럼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얘도 거기에 있는 후보는 돼요. 근데 얘가 될지 쟤가 될지 쩌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200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고 그게 올라가는 게 30%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꼴랑 15% 올라가는 자리라면 나중에 수익으로 바뀌면 5,200원이나 5,500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는 데는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이 시작되었는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KG 이니시스 지금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지금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만 3,7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흐름과 함께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장 초반에 이어서 동반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확인해 보시면 화학, 전기전자를 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홀로 좀 덜어냅니다. 이 강달러 기조가 어제에 이어서 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943억 원, 1,624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특히나 제조, IT 관련주를 담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담아주면서 이렇게 코스피 시총,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수 확인해 보시면 양 시장 여전히 좀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 이 코스피의 0.12% 하락하면서 2,42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7% 하락하면서 80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우리 장 초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는 있는데 지금 흐름은 좀 달라졌을까요? 마침해서 얘기했던 그 섹터들만 강하네요. 두산그룹주, 기계주, 셀티리온 섹터들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주, 보험주, 이런 쪽 위주로의 강세고 나머지들은 그냥 흐지부지? 그런데 종목들이 막 7% 이상 빠지는 쪽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좀 빠져요. 7% 이상 빠지는 애들은. 특히 2차전지 애들. 그런데 저 2차전지도 죽는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점에 잡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자고 일어나면 맨날 올라가니까 그럼 꼭 개인 투자자들이 꼭 바닥에 안 사다가 고점에서 꼭 들어가는 경우들이 꼭 많아지거든요.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2월 20일부터 한 2주 정도 됐는데 2주 전부터 개인들이 2차전지를 따라붙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하고 연기금하고 열심히 팔아먹었죠. 그런데 흔들리면 어느 정도 흔들리면 다시 또 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기회는 아마 줄기는 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줄 때에서 팔고 차라리 떨어지기를 또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데 또 팔면 또 움직인다고 또 고점에 또 사는 그런 실수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그냥 바닥에서 1000% 정도 올라갔다 가면 처다를 안 봐요. 그냥 차라리 바닥에 있는 것도 물려있다가 갖고 가다가 차라리 셀트리온처럼 셀트리온 제약처럼 차라리 물려있다가 30%, 40% 혹은 50% 먹는 게 낫지 괜히 고점에서 물리면 정말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점 대비 8년 동안 8년 동안 떨어지는 종목도 증권주들이 거의 10년 동안 빠졌을 거예요. 고점 대비. 포스코도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였지 그것도 2008년도서부터 고점 치고 지금까지 빠진 애들이고 재수 없으면 8년, 10년 동안 빠집니다. 대부분은 고점에서 빠지면 2년이면 바닥을 치고 4년이면 거의 돌리거든요. 2년에 4년이면 돌리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겹죠. 뭔가 종목을 빠지면 최고점에 잘못 걸리면 2년에서 4년 고생한다. 차라리 그럴 거면 바닥에 있는 거 차라리 1년 고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바닥에 있는 걸로 고생고생하더라도 1년 안에 2년 안에 지금 장도 좋은데 올라갈 건데 차라리 바닥주로 고생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미 많이 고점이 떠 있는 것들을 잘못 잡으면 먹는 거는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갔어요. 먹어봤자 많이 못 먹는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많이 먹어봤자 50%, 100% 못 먹습니다. 떨어지면 4년 걸릴지 8년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물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죠. 코스모와 코스모 신수에 더 빠지라 그래요. 더 빠지면 들어가. 그래갖고 1, 20% 먹으면 팔아요. 또 떨어져 또 들어가. 올라가 팔아. 그래서 저점이 깨져. 뭐 하면 돼요? 시장가로 다 던지고 도망 나오면 됩니다. 물량은 많아요.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건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먹을 때도 안 팔고 있다가 이제 정작 진짜로 빠지는 자리에서 들고 있는 다음에 떨어진다고 계속 들고 있다가 여러분이 작년에 경험한 거 있잖아요. 작년 하락장에서. 그 상황이 나중에서 2차전제 나오면 어떻게 버틸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피하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여전히 괜찮고 케이지 그룹조들 케이지 이니시스 이거 잘 가네요. 일단은 케이지 모빌리언스 6% 올라가고 있는데 쫓아가지 마세요. 이제 내려올 때 사야지 쫓아가면 지금장은 오늘 장도 안 올라가는데 쫓아가는 건 좋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저점 매수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오늘은 저쪽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계주 자동차 부품주 보험주 건설주 이쪽 애들만 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오늘 아무리 건드려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제한적일 뿐 떨어지더라도 10% 이상만 빠지지 말아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 다음에 2차전지 말고 다른 애들 지금 떨어진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떨어지다가 또 반등 줄 때에서 또 움직일 겁니다. 특히 바닥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거예요. 오늘 정도 떨어졌으면 내일이면 반등을 주겠고 유럽 선물도 미 선물도 크게 떨어지는 흐름은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됐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종목별 업종별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단단한 이 종목의 전략을 위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삼화콘덴서입니다. 이 MLCC 업체인 삼화콘덴서 최근에 테슬라의 홈풍을 이어받아서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2%가량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전기차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우리 연준딘 매수가는 5만 2,500원입니다. 다시 올라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좀 흐름이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전기차 2차전지가 많이 흔들리는 거지 전기차 부품 소재 이쪽은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많이 조정받으면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삼화콘덴서 이것뿐만 아니라 수소차 인지 컨트롤러 등등 여러가지 있죠. 일진 머티럴지도 있고 전기차 수소차 부품 연료전지 등등 있는데 2차전지 여러분들 다 아는 세력들이 거기다 돈을 몰아넣고 적금 들었던 종목들 LNF부터 코스모아 코스모케미칼 걔네들은 3년 전 3년 전이 뭐예요? 5년 전부터 걔네들은 적금 들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 5년이 더 넘네요. 2023년도니까 그러니까 7년 전서부터 걔네들은 거기다가 비중들을 많이 많이 실어놓고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2016년 2014년 2015년도였네요. 그때 강하게 들어오는 걸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2015년도서부터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돈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한참 올라가다가 또 조종받다가 그리고 2019년도서부터 다시 땡기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한테 걸렸죠. 그래서 아, 이 놈은 나중에 조종받으면 크게 갈 거다 해서 2020년도에 바닥을 쳤고 가게 된 건데 그런 의미에 이런 설명회도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저는 방송에서 그 흐름들을 얘기하면서 찍고 온 건데 지금은 2차전지가 많이 올라갔다가 걔네들이 차액실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러면 사막 콘덴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2차전지가 진짜로 지금 죽으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크게 안 흔들릴 거고 여기 21선 지지하거나 4만 원만 지지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5만 2천 원대에 물린 거는 과거에 물렸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버티세요.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는 2차전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리는 거고 그쪽 애들은 어느 정도 흔들리면 다시 반등을 줄 건데 얘네들은 거꾸로 걔네들이 흔들리는데 막 급등할 수는 없고 같이 조금 흔들리는 척 한 다음에 다시 움직이면서 한 5만 5천 원 가면 다시 질문 주세요. 어쨌든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길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지 하고 노란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는데 시장 불안하죠? 저는 상승장으로 본다니까요. A급은 아니고 B급 상승장. B급 상승장으로 가는데 지금 나오는 이 흐름은 아주아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 흐름이 이런 실현과 고통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에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지 그냥 누구 좋으라고 그냥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문제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 실전 말말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식의 가치,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